오케이 문자민 오늘 자민이 62 단어 두번째 조어 오케이 그래서 잠시만요 시작하겠습니다 후 후 후 후 카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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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쓴 거 맞아서 틀렸어 어...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? 그걸 기억이 나야 되는데 오케이 계속해서 스토리 쓴 거 맞아서 틀렸어 맞았어 왜 그렇게 기억이 나지 스토리 그...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... Last of Lots of Lots of Lots of Lots of With With 쓴 거 맞아서 틀렸어 오케이 With Delicious Delicious 그 어떤 씨 동훈아 여기 있다 딜리시스 딜리시스 오케이 쓴 거 맞아서 틀렸어 맞았어 맞았어?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했어요 네 네 네 네 오케이 쓴 거 맞아서 틀렸어 맞았어 오케이 처음에는 A로 저거 아 잠깐 아 잠깐만 디 저기 덫 덫 덫 덫 덫 덫 덫 덫 덫 쓴 거 맞아서 틀렸어 맞았어 그렇지 맞았어 오 계속해서 잠시만요? 아 아 잠시만요? 잠시만요 무슨 일이야 Lots of 아니 라 뭐래 상자가 영어로 뭐야 박스 박스 무슨 박스네 네? 무슨 무슨 박스잖아 무슨 박스였더라 아 灰 comun 검정 알 nurse 짐 암 암 어 암 암 암 암 암 자, 모르겠어요? 네 소리가 기억이 나야지 소리가 기억이 나야지 헤이 large box large box large box large box large box 이거 맞아서 틀렸어 맞았어요 스플링은 안 됐어 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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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쓴 거 맞아서 틀렸어? 맞았어요 아니 바람 때문에 내가 탈락하게 돼 어우 짜증나 꺼야 되겠다 카페 뭘 놔두면 되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놔둬도 되는데 놔둬도 그러고 이런 걸 놔둬볼까? 응 덥지? 오케이 오케이 그럼 좀 해줘 그 잠시만요 응 아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으으음 아 어 아 아 솔리 여기 There are There are There are There are There are 그거 맞아서 틀렸어 맞았어 맞았어 응 그 고로 뭔데? 그 어 고로? 그 어 고로스? 그 어 그 응 슬리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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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, 슬리피더어 보냈어 졸리는 개, 슬리피더어 졸리는 개, 졸려가는 강아지 슬럼? 슬리피, 아이 슬리피 아이 뭐래, 스토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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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리피더어 그거 맞아서 틀렸어 맞았어요 응, 맞았어 슬럼 k k k k k k k k hurt, hurt, hat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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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te A A가 가진 내가의 소리 A R A A 됐으니까 Hey 됐고 Hey t지 E는 아그 소리 물은 셀프입니다, 마이셀프 물은 셀프, 자신이 갖다 먹으래, 셀프래 나 자신? 마이셀프 마이셀프 마이셔서, 틀렸어 잠시만요 맞았어요? 내가 물어봐, 네가 알지 마이셔서, 그래 하다시 비 필드 어...윗 바이올드윗 비필드웨스 아아 아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아이.. 아이.. 어? 중에서 아이 됐고요 GH 소리 안 난다 했어 아 그래서 여기까지 나이야 나이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.. About me About me About me About me 오케이 어떻게 해서? 어 잠시만요 응 어.. 왜 기억이 안 나지? 소리가 기억이 나야되지 그치 Nev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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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졌어요 오케이 자 그래 쓴 거 선생님이 봤는데 몇 개 틀렸냐 하면 총 세 개 틀렸네요 많이 힘들었네요 많이 힘들었네요 네 아 선생님 그 숙제 있잖아요 벌.. 그.. 벌 숙제 네 그거 집에 놔두고 와갖고요 집에서 친구 카톡 뭐 집에 놔두고 뭐해봐 놔두고 놔두고 와도 언제든지 낼 수 있는데 카톡으로 아니 그걸 수만적으로 그 뭐지 다.. 뭐지 공부를 다 하고 집을 나왔는데 어 그 자전거 타고 내려왔는데 갑자기 숙제 생각이 난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안 찍어가지고 찍어온 거야 집에서 찍어서 보내주세요 집에서 찍어서 보내주세요 집에서 찍어서 보내주세요 뭘 틀렸지 어.. 하나만 보자 네 어 어 아 아 뭐가 틀렸죠? 하 어 바쁘고 가 봐 네가 네 한번 들어가야 하지 틀린 거 세 번 쓰기야 네 라라라라라 으 어어 안녕히 계세요.